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은 이제 정의에 오는 게 있어요. 서양이들은 우리는 처음 같은 거 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거 기술한 거나 이거 생일선물도 주면 되게 안 찍은 게 있어요. 서양에서는 이렇게 남편은 서양으로 산 거에요. 내 밥을 지키고 있는 거에요. 그래서 또 남편은 이제 좋아하는 거에요. 그래서 나의 식품을 요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소개하시는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. 근데 되게 유명한 단체가 CNPS라는 게 있어요. 걔네들은 이렇게 커리큘럼 같은 데서, 숙소층으로 다 열었어요. 이런 거 숙소층을 유명했던 숙소층에 대한 거거든요. 하루는 이런 것도 많아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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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